어! 하기 싫어! 집이 누이고 싶어! 저렇게 일하고 많이 멀고 싶어! 한 마디만 열심히 할 뻔했네! 저희 뭔가 알고 나오신 거예요? 왜 찍어 남성생활을? 근데 뭐 웬일이야 근데? 네! 얼굴 인식이 안 되시는데?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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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얼굴 인식이 안 돼! 주인을 못 알아보는 지! 얼굴, 눈이 안 되는 거야? 에헤이! 집에 못 돌아가세요? 마실 공부 지랄이야! 아휴 좋아! 어 카라! 카라야 안녕? 아우 지금 사람 깨워가지고 아 지금 일어났어 지금? 지금 일어난 거 맞네! 머리가? 밥 먹으려고 아우! 밥 먹으려고 찍을래? 이걸 뭐로 찍으려고 그래! 아우 세수 다 했네! 왜 얼굴이 좀 많이 부으셨대요? 어우 뭘 봐! 비닐 알았어! 이거 왜 찍는 거야 아침 밥 먹는 거를! 생방송 라디오를 맨날 출근하시는데 그 루틴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조금 내게 좀 보기 흥해서 비닐을 좀 썼는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 갈 길 가고 저는 내 갈 길 가야 되니까 밥 좀 먹을게요! 오늘 북엇국이에요 북엇국! 두부, 김, 파김치, 호박전! 이것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그 다음에 이거 샐러드는 제가 토마토 좋아하거든요! 깔끔하죠? 그럼 이렇게 먹으면 점심을 안 먹어요 저는! 또 점심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먹고 점심을 안 먹어요! 그러면 체중이 유지가 돼요! 저희 촬영장 와서 점심 드시잖아요! 꼭 공짜니까요! 공짜니까! 법인카드니까! 너무 멋있네! 미안해! 난 밥 좀 먹게! 난 라디오 준비 좀 해야 되니까! 두 번 한번 드실래요? 아 어제는 좀 잤네! 아우! 여쭤 좀 반에 잤나? 6시 반에 일어났을까요? 7시 반에 푹 주무셨어요? 안 잔 거 같아! 그러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진 않아요! 녹화하고 뉴우트 좀 보다가 태국 대 한국 축구 보고 3대 0으로 이기는 거 보고 화날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지 아 근데 태국 잘 하더라고 아 이제 만만히 볼 상대가 없어 저번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번 경기는 좀 이제 많이 안타까웠어요 크리스만 그렇게 잠깐만 시사경제들 잠깐 보고 아 맨날 봐 맨날 봐 알고리즘 볼래? 다 이렇게 떠! 알고리즘 그건 좀 안 될 거 같은데 경제 볼게요 그러면 경기자들을 고문하고 아 고문을 해 또 아 씨 에이 씨 이것도 못 나겠네 스포츠를 볼까요? 아 노래도 진짜 노래 시사경제들 보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선거전이라서 자꾸 정당이 나오고 보는 걸 보여줄 수가 없네 선배 근데 얼굴에 베개 자국이 안 지워져요 늙어서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난 베개를 빈 적이 없어 나는 베개를 피고 앉아 난 쿠션을 비고 자거든 쿠션 이런 엠보싱이 없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얼굴이 늘어가지고 우리 프라이더스에서 사셨던 맞아 잊어버려서 어디 갔나? 선풍기 어디 있어요? 어? 아니 아아 그거는 지하에 있어 지하에 이제 꺼내야지 너네 얘기하는 말은 김도 못 먹잖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도움이 되겠니? 근데 이사님이 걱정하시긴 했어요 선배님 쎄걸 지 쎄걸이나 걱정하라 그래 그러네 나름 아티스트 보고 줘 걔는 지 직업이 어디 가는 줄 알아 매니저인데 이른 척 안 잡고 무슨 가라앉아 주려고 야 딸이나 먹어 야 먹어 뭐 먹어 가라가 방울토마토하고 딸기 되게 좋아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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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앉아 빨리 앉아 그렇지 잘했어 자 손 자 손 앉아 손 응 그렇지 그냥 잡으세요 허리 잡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손을 주지 않고 딜기만 해 가라 돌아 이렇게 돌아 좋아 돌아 돌아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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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누워 그렇지 누워 누워 아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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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하하 하하 빨리 해야 돼 30분 밖에 안 남았어 지금 네 2층에 가서 씻고 와서 옷 입을 거야 화장실만 찍어도 돼요? 숱사는 걸 뭘 찍어 우리 샤워하러 갈게 차라리 안 보고 싶대 그냥 같이 청하자 하하하하 봄이 이상하려나? 오늘은 선배님의 아침 루틴이어서 모든 걸 담을 예정입니다 구두 아 아 이거 왜 찍는 거야 아이 사생활 하냐 청년된 거 같지 않아요? 청년된 거 같지 않아요? 청년된 거 같지 않아요? 꽃중년 이거 너무 새생활인데 이렇게 스키이 잘 먹어요 저는 원래 아침은 로션은 이걸 쓰고 세럼 세럼이 이게 좋아요 비싼 거는 이렇게 비싼 거는 많이 쓰면 안 돼 아... 이렇게 걸어가지고 멋있게 멋있게요 그 다음에 또 루틴이 있어요 마지막 로션은 또 이걸 써요 랩 거 써본 결과가 가장 좋거든요 중장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거 하세요 인기 연예인으로서 이런 게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썬크림까지 포함이 된 거라서 올인원으로 바르면 깔끔해져요 아 그거 사물 다르죠? 어때요? 다르잖아요? 네 선배님 샴푸 어떤 거 쓰세요? 약산성을 써야 돼 pH가 높으면 머리가 너무 가려워서 저는 샴푸를 이게 약산성이야 트리트먼트 안 하세요? 트리트먼트는 머리가 없어요 약올리냐 지금? 먹을 수가 없는데 대충 이 정도 여기서 옷 갈아입고 나오실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갈아입을 거예요 이거 스타일로 봐, 사일로 사일로 어차피 스타일리스트 옷 가져오니까 날씨가 약간 쌀쌀한데 이게 캐시미어라서 따뜻해요 하나만 입어도 될 거 같고 배지색하고 뜯깔 맞추고 머리는? 머리는 된 거예요 머리 된 거라고요? 네 됐죠? 깔끔하죠?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네요 이렇게 아 맞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안 먹으면 준 거예요 아 이런 거까지 밝혀야 돼요? 이야 제가 먹는 약이 많아요 고지혈 고지혈 고혈압 고혈압 타노모 그다음에 유산균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해지방까지 광고 아닙니다 자 이제 약도 먹고 가시죠 커피는 매일 드시는 거예요? 어 매일 먹어 보양도 아닌데 매일 먹어 어디서 사서 가세요? KBS 앞에 스포워크에서 항상 스타벅스 제일 좋아하시죠? 사이렌스 오더가 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하프 디카페인 하프 디카페인이나 일반 아메리카노나 마시피 거의 비슷하거든 디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디카페인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녁에 잘 때 잠이 잘 안 오니까 항상 하프 디카페인을 마셔요 저만의 루틴이 잡니다 딱 한 잔만 하세요? 네 병원 거 빼고요 경호의사님 거 왜 안 사줘요? 경호는 커피를 안 먹어요 에이드 사주실 수 있잖아요 계약 조건이 커피 안 먹기로 했어요 입사 조건이 이제 생방 출근하시러 가시는 거잖아요 네 준비를 안 하시나요? 좀 눈을 감아요 이렇게 무슨 생각하세요? 니들이 와서 나를 괴롭힌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와서 저희 할명수 채널이 사소한 브이로그도 많이 내 사소한 브이로그가 한 번밖에 안 더 나가겠니? 나중에는 이제 저녁에 자는 거 찍어 와서 저녁 루틴은 밑에서 피아노 치고 연습도 하고 산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샤워하고 자는 거까지 찍어 샤워하는 거까지 찍을게요 어 찍어 상체 위주로 하체는 절대 안 돼 슬.. 슬프니까 맞아 등드름 트러블 라인 지금 광고 제안 왔던데 가능하신가요?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로? 진짜로 샤워 공개 가능? 우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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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등드름 있으세요? 지금은 반드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등드름이 있으니까 쓰면 좋겠지 반드름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어 반드름도 있고 지금 천만 밑에 고드름도 내가 공개할게 안 했네 아침이라 그래요 출근하시면서 하기 싫다라는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맨날 하기 싫지 아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하면 하루 시간 금방 가잖아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꼭 쓰러져도 방송할 때 쓰러져야 돼 산재를 봤거든 이거 농담이 아니야 무조건 무대 위에서 쓰러질 거야 오 슬프하고 운동하셨어요 아 맞다 니가 먹고 싶니? 뭐 먹을래? 안 먹을래? 전 같은 걸로 먹겠어요 저도요 나머지 두 명은? 같은 걸로 해주세요 다 아이스 아메리카도요? 네 이분이에요 디카페인? 네 4개지? 선배님 거까지 하면 5개죠 이사님은요? 이사는 안 먹는데니까 이 사람 안 먹는 사람 왜 이렇게 시키고 편한 애들이네 안 먹겠다는 사람은 왜 먹여? 아 하기 싫어 그냥 집에 누워있고 싶어 적게 일하고 많이 몰고 싶어 한 번 더 열심히 할 뻔했네 요새 MZ들이 그런다며 멘트로 너무 웃긴 거 같아 경호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일하기 싫으니? 말한단 거라 니가 주인공은 오늘 말 좀 해 이사님이 몇 년까지 영수 오빠 매니저 하실 계획인데 죽을 때까지 하겠대 제가 간 들어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아 진짜? 우와 신호정 간은 방 순서 없으니까 내가 들 수도 있어 내가 먼저 들어 드릴게요 저희만 뭐라고? 뭘 함부로 한다 하하하하 작은 오해가 있었다 작은 오해가 있었다 안녕 애들이 아무도 몰라 안녕 반가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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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티비에 나온 아저씨래 그러니까 티비 공중파를 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제일 큰 거 산 거야 벤티로 5,800원짜리 가족이니까 해준 거야 감사해요 힘들게 벌어가지고 니네한테 쓰는 게 반이야 지금 직원분도 아시는 거 같아요 매일 오시는 알지 어느 때 여기다가 하트도 그려주고 그래 아 진짜요? 그럼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지 다른 음료는 드셔본 적 없으세요? 잘 안 먹어 칼로리가 높아서 와 벤티 사주셨어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선배님 닉네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레이트 파악 아 근데 한글로 그레이트 파악이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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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자 아침부터 팬서비스 사진 찍어주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쌩얼이셨잖아요 괜찮아 쌩얼도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 바로 드려봐 스님이니까 얼굴이 인증이세요? 스님이니까 이제 들어가시라고 우경아 우경아 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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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나 운동하면서 오는데 나 헬스장에서 볼 때는 꽁쳐서 쓰시면 모두를 해방스 정확하도 가수 γ이 안녕 웨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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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제이 쥐팍 박명수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야. 네. 살명수 쥐쥐고 싶은데 잠깐 좀 찍어도 되지? 네 근데 선배님 왜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찍게 된 거 있어요? 그럼 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들어가고.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어디 가요 선배님 이제? 나 촬영하러 할명수. 할명수 화이팅. 나 어디 가야지. 명사 할명수 좋아요 할명수. 뭐 많이 하고? 아 좋아요. 날씨 잡는다. 날씨 잡아요. 알겠습니다. 명수 병원에 대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할명수 화이팅. 괜찮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은 이거 한 달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 들으면 진짜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으지 말지 신중분들. 운의 사람 바라져 맡겨야 돼. 이렇게 하면 많이 적금 할 수가 없어요. 맞네요. 그쪽 먹어보면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음 그렇네요. 음 그렇네.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 jo. 진olt한 가정 мне. 흥억이. kov4renaline. لël. supposedному. 너. Hearts. From column. You. 여러분. 꼭. 감사합니다.